귀여운 한도 초과! 귀여운 한도 초과! 이분들 웃음 한도 초과예요! 김인영 품절을! 이번엔 사회가 품절입니다! 반갑습니다! 어머 예쁘다! 바로 맞추면 분량이 나와요? 종이에 쓴 거랑 여기 쓰는 거 다 이렇게 써도 돼요? 이렇게 공겨온 거 처음으로 해요! 친구니까 편해가지고! 좋은데? 공짜예요 공짜! 공짜 공짜! 역시 맛잘할! 더 이상 먹으면 안 됩니다! 부린! 나블린! 나블린! 어깨 못 부려! 나 오늘 쏘는 예쁘다! 저렇게 자존감도 푼 사람이 좋더라! 여기 약간 말라깨기 라인이구나! 어머 왜 이렇게 예뻐요! 형이가 지금 봤어! 아니요! 형이 안 예뻐! 왜 이렇게 말랐어! 많이 빠졌어! 봄석이 된다면 저희 한도 초과 멤버 4명이서 하루! 안 아파요 안 아파요! 아플 수도 있잖아! 유리 형님! 왜 이렇게 불렀냐! 정리! 왜 이렇게 쪘어요? 안 쪘어요 안 쪘어요! 결혼하면 살 찌던데 너도 결혼한 거 아니야? 안 냈어! 한혜 너 사탈 씌었어? 좋아! 어 입이 바싹바싹! 너무 찝찝한데? 시켜놓고 욕하고! 좋다 좋아! 좋아!